네, 바로 금융시장 마감 동향 쪽 정리해 보면서 오늘 하루 장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경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이 좋은 날이나 안 좋은 날이나 그냥 김과장님 오시면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오늘 마감은 어땠어요? 네,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강보합선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물론 그 전날에 우리가 못 올라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는 0.02% 상승, 코스탁은 0.13%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장 초반에는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도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힘없이 2400선을 내주는 그런 약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대장인 애플이 아이폰 12를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물론 그 전날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JP Morgan이나 시티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한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충당금을 더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존슨앤존슨, 일라일리가 각각 백신과 항체 치료제 중단 소식, 물론 존슨앤존슨은 다시 곧 재개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택트주, 미국에서도 언택트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역시 오전에 부산에서 대규모 확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도 살짝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전장 강했던 섹터는 5G 장비 섹터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특히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은 오늘 끝까지 강한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오우장 들어서서 기관 매도세가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되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특별한 오늘 호재는 아니고 가끔씩 미국의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인더스트리가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그 흐름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바이든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매돌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탄소 배출권 관련은 이제 바이든 정책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대마 관련된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도 정책 수혜로 좀 상승이 최근에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관들 매물 중에 눈에 띄는 게 연기금 매물이었어요. 약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에서 일단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일부 리밸런싱 수요다. 그건 뭐죠? 이제 그 연기금 안에서 포트 조정 포트폴리오 조정 가운데 일단 매도가 나온 거다라고 여기 좀 팔고 다른 거 좀 살고 할 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추정입니다. 물론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야 알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추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또 증권사에서 좀 나왔어요. 그건 많이 오른 거 좀 팔고 좀 떨어진 거 사고 그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기금을 사실 투자하는 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해서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딱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얘기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리밸런싱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고요. 연기금 돈 받아서 굴리는 기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의 장이 크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면 딱 이 정도에서 그냥 수익 확정해야 성적표가 딱 나오는 그렇죠. 그래야 또 내년에 잘했습니다. 좀 더 맡길게요.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까?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은 이래저래 안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사실 좀 불안해하는 게 지금 이제 점점 바이든 쪽으로 이제 기울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전에 2016년 대선 때도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거의 100% 된다고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정말 여론 조사에서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다 보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겼던 주들마저도 완벽하게 바이든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불복 관련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편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지난 투표 지난번보다 훨씬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거의 천만 명이 지금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사전투표는 우편투표로 진행이 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편투표 관련돼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제가 2016년 그 이맘때의 지수를 한번 봤어요. 그때도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컸거든요. 그때 대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4년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4년 전 지금 그러니까 2016년 10월 중순이겠죠. 그때 지수가 약 2020포인트 정도였는데요. 그 사이에 한 193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90포인트 정도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참고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빠지더라도 한 그 정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점점 3프로TV가 편안해지시는 모양입니다. 점점 솔직해지고 재밌어지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종가는 코스피는 0.94% 하락했고요. 코스탁은 1.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꽤 빠졌네요. 그렇죠. 오늘은 특히 코스탁이 1%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70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무려 3,758억 원 매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관 매도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아까 연기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이 4,122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 1,145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이버 487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를 221억 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만 지금 거의 1,4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한통운,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LG화학, 카카오, 심풍제약, 이마트, LG이노텍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오늘 SK텔레콤을 제일 많이 샀는데 매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47억 원 오늘 SK텔레콤이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을 분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빌리티라면 아, 티맵? 네, 그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을 분사해서 투자를 유치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주도로 매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걸 일부 기관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 LG화학 전지사업 분화라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네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긴 한데 LG화학은 사실 2차전지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올랐던 거고 SK텔레콤은 사실 최근에 오른 것도 없고 그 안에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당장 모빌리티 부분이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지금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은 기관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전력, 이마트,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한국전력이 매수 2위라는 게 좀 눈에 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기관들은 딱히 뭔가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오늘 좀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IT,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63억 원, 기관은 2,155억 원배도 개인만 2,743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최근에 많이 1,000억 원 이상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2,155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약 20% 살짝 넘는 비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스피라고 생각했으면 1조를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거는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때 5분의 1? 그렇죠. 이게 만약에 코스피라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라고 봤을 때 이 정도는 거의 기관이 코스피에서 1조 원을 매도한 거나 비중으로 보면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1.2% 코스닥 지수를 내리는데 톡톡히 1조를 했다라는 부분들. 외국인 매수는 시젠. 최근에 매도든 매수든 시젠이 항상 1위에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시젠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만큼 시젠이 지금 코스닥의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젠, 에스티팜, 랩지노믹스, HLB 이런 종목들 다 바이오 관련된 진단키트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위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알서포트, 안트로젠, 실리콘 웍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알서포트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 관련된 대표주로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기관은 오늘 캠트로닉스, KMH, 메드팩토, 비나텍, 미래컴퍼니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은 오늘 코스피는 10조였어요. 어제보다는 0.4조 늘어난 금액이고요. 코스닥은 12.6조 원, 어제보다는 1.4조 원 줄어든 거래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가능성 높아지면서 관련된 정책들에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한소롬데코가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KC코트렐 20% 넘게 상승했고 이건산업, 이건홀딩스, KC그린홀딩스, 에코바이오 순서로 오늘 매수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일라일 릴리 등 자국적사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중단됐다는 소식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고 알서포트, 아까 말씀드렸던 알서포트가 오늘 7% 넘게 상승했고요. 비트컴퓨터, 지어소프트,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컴퓨터는 그거예요? 의료 원격? 맞습니다. 의료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어소프트는 온라인 쇼핑 늘어나면서? 그렇죠. 오아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2가 공개가 됐죠. 총 4가지 모델로 공개가 됐고 아이폰 미니, 아이폰,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이 4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 4가지가 모두 5G 통신칩을 탑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글로벌 5G 스마트폰 예산 판매량이 2억 4,5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요? 올해. 올해 다 지나갔는데 이제? 네. 올해 거의 이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무려 6억 대 정도의 5G 스마트폰 판매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 이번에 팔리는 게 이번 달 말부터 그러니까 약 11월부터 판매가 된다고 보면 올해 판매되는 것도 아이폰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내년이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이잖아요. 다. 아무리 아이폰 미니가 우리나라 돈으로 95만 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프리미엄 라인이고 그런데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지역을 보면 당연히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팔리긴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잘 사는 나라들에 주로 많이 팔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이폰이 5G를 판매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5G 요금제로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그러면 통신사들은 5G 인프라를 빨리 깔아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아이폰 12가 나오면 아이폰 납품하는 부품사도 우리가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LG 이노텍이나 우주일레트로닉, BH 등등 이런 주식도 관심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더 가져야 되는 건 통신 장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사는 나라들의 아이폰이 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그 나라들의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통신 관련된 섹터 애널리스트들도 조만간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플로우 최근 뉴스를 보시면 글로벌 통신 장비회사, 삼성전자, 지금 화웨이가 부동의 1위였는데 미국의 제한으로 많이 축소가 되면 그걸 대체하는 글로벌 통신 장비회사들이 노키아가 있고 에릭슨이 있고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요. 일본의 후지츠 등등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지금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줄이는 물량을 다른 데서 생산해야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회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뉴스플로우로 나오고 있거든요. 노키아 에릭슨 브랜드를 단 제품이라도 중국 안에서 만들면 그게 규제 대상이 될 거라는 두려움인가 봐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겠죠, 사실. 중국이 인건비가 베트남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작용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작용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통신 장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에서 베트남의 공장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베트남의 공장을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통신 장비 주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부품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조립하나 봐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총 제일 큰 게 KMW니까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노키아도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후지추도 들어가고 글로벌리한 통신 장비 회사에 거의 대부분 납품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본다는 거죠.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주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5G 통신 장비주 보면 9월 8일이 다 고점이고요. 고점날이 거의 다 똑같아요. 물론 이때를 고점으로 코스트하기 때 꺾어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달 이상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61선이나 61선을 지지하는 종목이 있고 61선은 하회하는 종목이 있어요. 일봉상. 물론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되지만 차트로서 그 정도에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통신 장비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아이폰 12의 공개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솔리드가 3.7% 물론 장 중에는 훨씬 많이 올랐었어요. 장이 밀리니까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다산 네트워크 2.48%, 에이트테크 1.2%, KMW, OE 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이 다 오늘 빨간불을 대부분 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당분간 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 실적은 컨센서스를 훨씬 상해한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화학주들도 나머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적인 문제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 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대주주 요건 이슈도 있고 등등등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도 제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게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동안 매집했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거기에 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되는데 그 ASM 노치 그 장비위에서 가장 큰 장비 노광장비하는 회사에 가서 지금 거기서 장비를 발주를 먼저 받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영향을 줘서 관련된 종목들 SNS 택이나 관련된 EUV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뉴스 플로어나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조만간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아이폰 12의 공개가 시사하는 바가 제가 봤을 때는 통신사가 중요하고 통신사가 5G 요금제로 받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인프라가 부족하면 가입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들을 내고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일본이나 미국 아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나라들이 조만간 발주가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5G 통신 장비가 조만간 모멘텀을 새로 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걸 오늘 시장에서 통신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 그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부분 오늘 시장 사실 말할 게 별로 없거든요. 말할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제가 오늘 마감시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그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하시거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저런 말씀들 듣다 보면 요즘 많이 힘들어하죠? 그렇죠. 지금 뭐 맨날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만 타락해도 왜 빠지느냐. 사실 주식시장은 오르는 날보다는 안 오르는 날이 더 많기도 하고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해 처음 투자 시작한 분들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식이 안 오를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잠시 후에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오시면 말씀드린 대로 왜 실적 좋은 데 다 이렇게 실적 좋은 시적 발표하고 주가는 빠지고 이런 일 벌어지지? 이런 질문도 한번 같이 드려볼게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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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